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퇴성이 아니라 퇴성입니다. 연휴할 때가 있었나요? 유자차 사실 지금 이 메뉴들로 이상한 것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천천히 재료랑 소식 사실 지금 보면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어요. 다양한 레몬, 라임,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따위 그쵸, 얼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올림퍼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가지 차파워도 뭐야? 요거트라트랑 요거트 말려서 다양한 가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유 있고, 연유 있고 향상도 있고 딸기 싫어 뭐 이런것도 많네요. 어디냐고요. 여기는 신서옥입니다. 용산신서옥 신서옥 공간들이 아주 편안해요. 네 맞아요. 훌륭하죠. 우리 각자 이제 휴게실도 관련되어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신서옥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연습실도 좋더라고요. 네. 연습실도 많은데 너무 많이 좋아요. 아 좋지. 아 우리 개인 우리 방탄 연습실 굉장히 오늘 파이팅 없이 하고 왔지 않았어? 파이팅 없었죠. 나는 그 연습실 너무 커가지고 나는 살면서 그 거의 공연장에 붙어있는 연습실 정도 진짜 넓긴 하던데 그러면 뭐 우리 딱히 공연장 지하 같은 데 연습실 있잖아. 절대 갈 필요 없어. 이제는 사실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가장 큰 연습실을 이제 저희가 네. 단독으로 써가지고 그쵸. 그 옆에 또 대기실 아니 연습실 옆에 대기실 네. 그게 휴게실이죠. 방송국 대기실 보다 말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충격적이더라. 굉장히 좋은 시스템과 굉장히 충격적이더라. 네. 아니 그리고 우두등이 나오잖아. 나는 연습실에 우두등 나오는데 네. 발락따락하더라구요. 그 작업실 들어가야죠. 뭐 똑같은 거 같지. 저 작업하고 다양한 연주영상을 찍었을 때 거기서 뭐 찍을 수 있잖아. 응. 그게 아니라 인자는 그걸 해줘야 돼. 주문 담아놓고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각자 먹고 싶은 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드시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유자차 한 번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유자차는 그냥 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걸 쉬운 것만 하면 되나? 아니요. 제가 이제 유자차 유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자차 한 번만 어떨까? 아니면 제가 못 배웠던 거 밀크쉐이크 아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아 밀크쉐이크 기가 막히죠. 아이스크림 우유 아 이쁘시야?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코라데가 제일 생기긴 하거든요. 우리 민트 초코라데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주문 받겠습니다.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쉽죠? 쉽죠. 나는 뭐 핸드 드리고 그래야 돼. 핸드 드리고 그래야 돼. 핸드 드리고 쉽죠. 가르고 그렇죠. 근데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근데 어차피 놀래야 된다. 라떼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나한테 집이 해야 돼. 딸기 라떼 딸기 라떼 하나 대형 씨 딸기 라떼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저 라떼를 못 먹습니다. 민촌한테 들어왔어요. 민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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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민촌한테 한번 제가 특별하게 한번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연도 매일 하세요? 연도 매일 하세요? 연도 매일 하세요? 연도 매일 하세요? 보이냐? 여기 보인다고? 연도 매일 하세요? 저는 이제 수염이 안 나요. 왜? 저도 제 못 봐요. 형도 안 나지 않아요? 형도 안 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안 나죠. 나는 원래 수염이 좀 많이 나았지. 그래서? 나 이렇게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수염 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전 손자로 나는데 나는 이게 퍼내져서 매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기수염이라고 할 말이 없네. 보혈의가 높다 보인대. 이게 우리가 보는 화질이랑 다른 건가? 실컷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미 이미 너무 좋은 하늘인데 회사는 뭐 일단 저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초코 민트 들어왔고요. 유자이드 유자이드 들어왔어요. 유자이드 유자이드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어? 너무 쉬운데? 저는 그러면 일단 봉플리기업 조입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뜨거운 물 있나요? 어 뜨거운 물 있네요. 자, 민트 초코를 한테 들어갑니다. 어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잠깐만, 믹서기를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럴게요. 믹서기 뭐 사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믹서기 쓰실 분이 있습니다. 나 믹서 쓰냐? 아니요. 믹서기 못 쓰세요. 조입국 나한테 믹서 써야 돼.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컨셉콘으로 유자청 에스프널 넣는다. 에스프레소 워넥 에스프레소 워넥이 뭐예요? 에스프레소 워넥 오, 이거 워넥이 어떻게 돼. 많이 지나가? 원액이니까 에스프레소 아닐까 이게? 자, 갑시다. 민트 초코, 위스키 병처럼 되겠네. 파우더, 민트 초코 파우더. 라켓은 따뜻해야 돼. 아이스크림 들어가는데 차가운 물로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민트 초코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난 진짜 살면서 이런 파우더를 처음 봤어요 어? 아니 초코버가 아니고? 민트 냄새가 안 나 민트 냄새가 안 나는데? 믹서기에 조립통 한 컵 우유 200... 아니야 우유구나? 나 그린티도 진짜 좋아 전입한 우유를 먹겠습니다 200ml 민트 초코버 파우더 큰 숟가락으로 2스푼 넣습니다 200ml 노래하면서 주스로 만들 수 있을까? 태형씨 노래 한 번 더 해주시죠 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제가 깜빡하고 형이 해주자면 나 자연스럽게 다른 노래를 만들었어 네네 그럼 앉아주시죠 자 자 Let's go I just wanna be happy young 네네 네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먹으러 아니요 전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응 아이스크림은 안 좋아해? 되게 이쁘다 피씨 아니... 라테인데 커피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라테야? 콧대? 아 아니다 네? 커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낫대요? 그러게요 형! 네 이게 뭐예요? 커피가 안 들어왔는데 애플민트 M이 뭐예요? 애플민트 M이 뭐예요? 애플민트 M 어디 있어요? 믹서 소리 진짜 크대요 형 아 그래? 애플민트 M이 뭐예요? 애플민트 EAT 이 정도는 큰 믹서코빙 아닌데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엑소 형이 됐어 끝났어 이게 잘해 뭐? 이봐 네? 끝이에요? 끝이네 못다는데? 자 주문 나왔습니다 자 주문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풍 라떼 애버들이 진짜 잘 만들었어 이풍 라떼 주문 나왔습니다 와 맛있어 보이시다 카페, 카페 알바 근데 잘 이렇게 말하지 정원석 고객님 와 이 냄새 하네요 이게 섞으니까 안 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랬어요 네 자 우리 180mm 사태 180mm 사태 180mm 사태 180mm 어디 너? 자 저 지금 아 아 아 아 감으로 하신 요리를 감으로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과 계량소에 맞춰서 하시는 편입니까 전 감이요 전 감으로 할 수도 있고 계량한 수도 있고 가미 고객님 주문하신 유자찬 양보 형 유자에이드 나와봐 고객님 유자에이드 나왔습니다 짜잔 어 지금 18번 고객님 주문하신 유자에이드와 조리퐁 라떼 나왔습니다 자 다 보이네 거의 하고 정정 에스프레소 원액을 살짝씩 넣어줍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거 여기다가 아니요 카페 알바는 안해봤어 나 이거 만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공뜨 에서 자 휘핑크림 휘핑크림 이거 흔든거 맞어? 아니에요 그냥 좀 이거 카페에서 묻었는데 아 그래요? 응 사주어서 아 그래요? 초코칩 민트 초콜라떼 나왔습니다 시시키 한번 해보자 형 형 이거 약간 여기에서는 이런거 있어요? 미트 초콜라떼 미트 초콜라떼 미트 초콜라떼 미트 초콜라떼 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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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궁금해 솔직히 한번 각자가 만나봐 이렇게 쉽다고? 카페에 아 그래서 빨리 나오는구나 응 각자 만나면 먹어봅시다 이게 피디가 뺏어야 카페에서 빨리 나오진 않은 거 같아 근데 이거 주문이 많아서 정말 자 한번 모아봅시다 예 또 그런가 시시키는 자 무엇을 도와주까요? 어 네 네 오우 를 넣었어야 됐나? 맛있겠죠? 아 맛있다 사각한 맛이다 왜 왜 왜 유자맛 유자만 먹는데 내가 밑에 유자를 깔아먹는 거 아니야? 민트가 좀 많나? 괜찮은데 아 그래? 네가 밑에 걸어 먹었잖아 이거 확실히 갑자기 안 좋아지 우리 쪽만이래 그렇지 않나? 이게 안 시원해서 그런가? 형 내가 탄산수랑 유자.. 유자 그거 했거든요 유자청이랑 응 마셔 마셔 진짜 탄산수 네트워크 안 좋나? 왜 갑자기? 너무 웃기 뚫려나? 아 유자 마셔만 먹어도 돼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마셔야돼 아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아 그래? 난 너무 좋은데? 저는 큰일 났어 이상한 양맛이다네요 양맛이다네? 네 왜? 감기 싫어 봐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 보면 안 돼 내가 먹어볼게요 내가 지금 신메뉴 하나 개발한 거예요 나도 신메뉴 한번 메뉴해야 돼 자 새로운 쇼오고요 좀 들어오세요? 굉장히 굉장히 그러네 치약.. 치약 맛을 들어보려고 와 잠깐만 민트가 원래 치약 맛을 아이고 알겠어 근데 좀 되게 신박해요 지금 맛이 내가 쓰는 치약 맛이랑 되게 비슷한 거 난 나 빼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오뎅이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넣었대요 그래서 약간 양맛이 느껴져요 네 원액을 좀 많이 넣어보고 새로운 매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저 좀 사각한 와 존폴라 때 궁금해 나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맛있어 저 진짜 좋아하고 자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보고 놀랬다 내가한테 이런 숨겨진 능력이 있고 오우 제가 오우 오우 근데 이거 설거지 해야되네 아니면 물만 헹구고 올까요? 그냥 안 헹구고 올 거 같아요 그냥 안 헹구고 올 거 같아요 야 우리가 내가 해줄게 내가 진짜 사악한 사악한 음식을 안 해주세요 근데 어차피 병 지금 병이 딱 하나 다 봤어요 지금 잔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형 병이 몸이 많아요 아 그 잔 네 네 네 뭐 하나도 있어요 미소기가 아 여기있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새우씨가 뭐 헉스푼대로 끌린대로 내가 진짜 사악한 음식도 안 안 되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없었어 뭐 뭐 일단 딸기 바나나 소가 사기입니다 딸기 바나나 조금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놀랭니다 네 신경 좀 입니까? 네 네 먹고 여기 세명 있잖아요 둘이 쓰러져도 네 이제 쓰러지면 내가 먹고 아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잡아둬. 어! 발이 묻었어. 네? 발이 묻었어. 뭐야? 아, 아이스크림. 네? 어디에 묻었어요? 바지. 아, 윤기 형 아끼는 바지인데. 신발에 했으면 좋겠네. 신발 오래 샀는데. 신발 잘 안다는데. 자, 한 번 해봅시다. 신발. 자, 싹 가봅시다. 오, 어? 많이 빠졌네. 뭐예요, 안에? 야, 아이스크림. 즉주 한번 해봅시다. 예, 이거 좋아. 하! 아! 괜찮은거 못하지? 괜찮은거 못하지? 근데 음식이 엄청 좋아하지? 완벽합니다 완벽! 형씨 이상한거 못하지 마십니까? 아! 전 제목 지웠습니다. 가져가요? 오파라고요. 오파? 네. 뭐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오파 됐습니까? 오파? 네. 오파! 오파? 오파가 돼요. 오렌지파인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초점이 안 맞나 봐. 아니요. 어차피 사실 뭐 거의 뭐 넣을때를 다 해가지고 네. 좀 빼앗도 될 것 같아요. 연유도 있던데. 어? 연유예요? 그냥 철창을 안 먹어가지고 그쵸. 이게 무슨 소리도 안 돼. 네. 커피 한번 내려보고 싶긴 했는데. 커피? 커피를 들이기 쉽지. 가라 볼까? 워드. 자 알죠. 여기. 커피를 넣어. 여기죠? 아니요. 네. 왜? 네. 약간 좀 재료가 좀 너무 심플해서 좀 뭔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 뭐 대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포? 대포 한번 해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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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입 날아오는 가 나한테 전화서 내 입에 conference all 가 어? 아 이거 티연데? 어 오씨 좀 쏘리또나 거기를 슥이야 아 형 좀만 더 아 형 오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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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은 드립으로 왔어요 아 진짜요? 집에서 많이 드시고 그냥 나는 매니아까지 안 먹어요 요즘 딥카페인을 먹거든요 카페인에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난 몰랐는데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속이 아파 일렁울렁거리고 그래가지고 아 저 요즘 카페인 좀 못 살아요? 그래서 딥카페인 어떤게 먹었나? 아 그 사이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태형씨? 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기다려 보세요 아 자꾸 벌려 이거랑 이거 어떻게 보면 되나요? 또 데코장이 아니십니까? 네 데코아 오늘 저녁 도넛을 형성한 것 같은데? 아 그쵸 형 이야 와 이거 티카프가 이렇게 이쁘다 이거 이거도 돼요? 이거도 돼요? 이거도 저녁할까? 이거랑 저녁할 것 같은데 이거랑 저녁할 것 같은데 이거랑 저녁할까요? 이거랑 저녁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까 컵 있었잖아 이거랑 저녁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고 드립컵 드립컵 드립컵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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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허허 아허허 형 이거 그냥 여기다 보면 돼요 여기 이제 그 R을? R을 넣고 대코볼 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죠 저희가 이거를 자 바로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어 쏙 더 먹네 이거야? 이거야? 어? 대고 물 어? 야, 테코용 꽃이 있어. 이역 아니에요? 애플빈트랑. 어? 저거는 실제 처음 봐요.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저야. 아, 이게 컵 자체 아니었어? 어우 나 이제 깎아 놓는다. 아이씨. 어우 너무 당황했네. 어우 이거 올려놔. 네? 어우 그래요? 어우 나 이게 이 자체가 컵인 줄 알았네. 아이씨. 아, 그래요? 오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우. 어우 난리 난데? 진짜 컵인 줄 알았어요. 어, 야. 나 형이 그러길래. 아니, 나는, 나는, 나 핸드폰을 잘 몰라.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갈아내는 원구가, 이, 이, 티백 같은 데 좋아해서, 벌려서 컵에 올려놓고, 아, 그래요? 오우! 야, 예쁘다. 보여 드려요, 야.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되게 약간 하와이에서 팔 것 같아 생겼다. 야, 좀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치? 아, 좀 위로. 하아. 이렇게, 연하잖아. 언제 더 놔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이거. 언제 더 놔. 하아. 야, 이게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뭐이 차 아니야? 별명 단차. 모이차 색깔. 별명 단차. 결제할 때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겠네. 요즘에 전복률도 왜 안해요? 저종률이 나니까.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 색깔. 보이차 색깔. 보이차,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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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차 색깔. 하와이랑 파인애플. 오렌지 파인애플. 하와이랑 파. 어때요? 딱 오렌지 파인애플 맛이야. 어떻게 한 맛이 나는 거 같은데? 오렌지 파인애플 단 맛이야. 나 이거 구워해. 이거 뭐야? 뭐. 그냥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일이야. 됐어? 맛있다. 오케이, 됐어. 이거 맛있겠다. 호기 깜짝 차리면 손님. 일 나세요? 손님. 네. 딸기다. 거의 뭐 자자. 손님, 드리커피 이제 나옵니다. 오빠야. 셀려, 셀려, 셀. 셀려, 셀. 오빠, 네가 물병을 하는 순간 또 포커스가 나간 것 같아. 포커스가 나간 것 같아. 포커스 나간 것 같아. 여기가. 여기 포커스가 안 잡힐 것 같아. 잠시만. 네. 형이 막 진짜 포커스가 나가네. 태영 오빠. 한 번 훅 불러봐. 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요? 이때까지 포커스가 나갔었던 거예요? 네, 이러면. 막 나왔던, 나왔던. 잘 전하라고 해, 태영아. 잘 전해. 더 올게요. 쭉 나가고. 이거 먹을게요. 자, 팔짱. 네, 팔짱 좀 줘보세요. 자, 아, 궁금합니다. 자, 이거 뭐 오고요. 그리고 오파 뭐 올게요. 네. 오파 세팅 하십니다. 핸드들이 계속 무슨 보약 마냥 다려지고 있네. 형, 근데 맛이 빨리다가 뭐가 걸려요, 계속. 아, 그거 좀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너무 맛있다. 아, 닭물을 이용해 드시면 됩니다. 아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예 닿는 게 뭐, 맛쟁이잖아.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아. 딱 파인애플 오렌지 맛은 맛이지. 진짜. 야, 이거 약간 우리 옛날 몰타에서 먹어봤던 맛 같은데? 그렇죠. 어. 그래서 잘 하려고. 아, 근데 카페 음료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잖아.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도 잘 못하네. 아, 정말. 상수도 줬어. 상수도? 상수도? 어. 이거? 어. 아, 내가 마시려고. 아, 마시려고? 마시려고. 뭐 만드는 줄 알았네. 맛있어, 우리 이거. 네. 자, 한번 마시볼까? 제가 우리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네. 아, 그까이 먹고, 우리 읽어봅시다. 네. 솔직히 이거 홈프 애플 민트도 있었어, 너 거기. 내꺼야. 아, 애플 민트도 필요했었는데. 한약이야? 어, 뭔가 다리고 있던데. 네, 목을 좋아지는 맛이네요, 예. 핸드드립. 우리 한번 댓글을 해볼까요? 커피콩을 방금 맛인데? 커피콩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뺀 거 아니야? 목욕한, 커피콩 목욕한 거인데? 옆으로 치워야 해. 아, 이거. 아, 이거. 어, 거의 700만원. 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저희 그 카페 어떻게 됐다니까? 여러분들 카페. 카페 많이 이용하셨어요. 오늘도 호소 오빠의 패션 센스가. 바이. 바이. 모자가. 카페, 카페. 방이 별로 안 좋은데. 아, 맞습니다. 큰일 났네요. 카페에 음료 맛있어요? 뭐 없어요? 창업, 창업한지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이긴 해요. 여기 카페 사장님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면. 뭐, 축하해 드릴 수 있지만. 호기. 아, 이게 진짜 뭘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불안해서 일단 못 마세요. 어. 나도 커피를 마시니까 심장이 너무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그 수술하고 한 번은 커피를 안 먹었지. 그러니까 한 2주, 3주 이따가 오니까. 토할 것 같은 거야. 대인이 너무 쓰여가지고. 그런 게 있죠. 어, 나 예전에 그 핫댁댁 처음 나왔을 때. 원플러스 원 해가지고. 맞아. 원플러스 원에서 핫댁댁댁댁 먹었다가. 난 신년부터 문문에서 토할 것 같았어. 하루는 먹었어. 그치, 맞아. 과하게 맛있나 봐. 그래도 효과는 있네. 어, 난 잘 맞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카페인은 잘 맞는 거야. 차도 좀 카페인 있지 않아? 있지. 그 뭐냐. 얼굴이 같은 경우가 많이 많아. 그래서 카페인 없는 거구나. 응. 정말 디카페인. 오, 댓글들이 왔는데. 아이고 영어도 한 번 보고서. 커피, 돈, 주스. 커피, 돈, 주스. 커피, 돈, 주스. 커피, 돈, 주스. 저는 커피요. 디카페인. 네, 디카페인. 커피, 돈, 주스. 저는 주스. 마취가, 디카페인은 마취가 그거 없더라고. 저도 커피고. 디카페인이.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판매량이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아니, 난 디카페인은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미분들이 보라색 음료는 뭐가 생각날까요? 보라색 음료예요? 음료맨이죠? 아니, 난 그것이 이거. 밀크티. 아, 밀크티. 어, 그렇죠. 밀크티. 네. 밀크티. 아미에게 추천하는 음료 개발에다가. 개발해 주셨어요. 오파. 오파 주스와. 이거 뭐예요, 이름이? 이거. 딸바. 딸바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하와이아노. 괜찮아요. 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팅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좋네요. 네. 딸기채. 그러면 딸기채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딸기채 만들어서 우유 타먹으면 수제, 수제, 그 딸기, 딸기 우유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요. 아, 저 이거. 이거. 딸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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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arch. 1. 코코넛. 우유 타면 그냥 딸기 우유 돼요? 한 번. 1. 3. 3. 3. 3. 우리 야민이 여러분 좀 미안해. 오우. 우유? 그럼 보통 저지방우유 선호하세요? 그냥 우유 선호하세요? 맛은 그냥 우유가 낫죠.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저지방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제사한 것까지.. 저는 이제 거의 혈탈을 졸이고 제로우 뮤수지만.. 제로우 뮤수? 이번에 칠성사에다가 제로우 뮤수 나오는데 오늘 모델 끝난 건가? 제가 아까 다른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옷을 입어놨어요. 셀픈 건가? 안내여서 봐도 돼요? 오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 우유입니다. 이게 색깔이.. 강화해. 아 예쁘다니까. 아니 근데.. 카페 하시는 분들은 맛을 못 보잖아. 그냥 강이죠. 그니까. 간을 못 보네. 실패하면 어떻게 돼? 뭐.. 그러면 그 카페에 가서 안 가겠지. 어떻습니까? 다 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카페 하면 안 돼. 간보다가.. 과정이 안 돼. 아니에요? 막 들이붓는 거야. 뭐 해야 돼? 제주 할라봉 주스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뭐가 좋을 거야? 용산이니까. 청이 거의.. 거의.. 절반은 모아야 돼. 지금 청 엄청 들어갔다. 지금 나 원래 밑에 다 깔렸어 지금. 이 정도면 카페에 많아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원래 처음 할 때 설탕을 엄청 가야 되는데. 되게 안 섞인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 그 뭐라고 했냐? 피켓닛 말고.. 그게 약간 좀 다 퍼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효? 뭐.. 발효? 뭐야? 속성? 아이.. 약간.. 몰라. 아까워서 잘 안 섞인 거.. 아 그래요? 이거 맛이 이상합니까? 아예 맛이 안 나요. 응. 딸기 맛이 안 나요.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내가 먹어볼게.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키스 좋아보인다. 이 키스. 바꿔요. 응. 나 빼. 이 키스 좋아보인다. 되게 맛있어. 어우 맛있네요. 아.. 다른 멤버들은 뭐 아니? 다른 멤버들은 뭐.. 그쵸? 아우 요즘 뭐.. 얘들 다들 운동 홀링해요. 장난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나도 해야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죠? 이제 뭐.. 가까운.. 근심을 하겠습니다. 좋네요. 열심히..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아.. 내베전, 외회전만 조금.. 응. 빨리.. 카페 이름 해고 카페.. 우리.. 방탄카페 용산점.. 방탄카페 용산점.. 방탄카페 용산점.. 다른 디자인 더 있나요? 아.. 체인이.. 없어.. 뭐야.. 일단 여기서부터 좀 성공하고.. 오케이.. 야.. 이렇게 장사해.. 체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겠냐.. 본점이라고.. 본점.. 본점.. 좋다..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안 안을켰어.. 이 깜빡한 세상에.. 어..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본점.. 지금.. 지금.. 이용 고객님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아.. 응.. 카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음료.. 음료 안 먹어도 직원 보러 갈 듯 합니다.. 오.. 진짜 그게 있대.. 아 왜요? 그게.. 되게.. 그.. 매출이 다르대..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알바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외로워.. 졸종한 분들 계시면.. 그래서 그분.. 그런 사람들한테.. 뭘 더.. 아.. 있어달라고 이렇게.. 이게.. 나도 몰랐는데.. 그.. 그럼 회사 근처에 가면.. 네.. 막 그런데.. 일부러 막 카페 거기로 가고.. 어차피 갈 거면.. 그래서.. 그게 좀 있겠죠.. 아.. 시그니처 없네요? 저희 지금.. 시그니처.. 다.. 많이 가지고.. 이거 하자 여러분..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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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들 있으면 맨날 맨날 하세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아미들 언제나 웨이컴! 일단 지금.. 외국어로 된 거 일찍 좀 보세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왜 이렇게..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이거..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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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9,000원.. 9,040원.. 알바 구합니다.. 보시죠.. 알바.. 알바.. 는.. 해볼 만한 가치겠지.. 아.. 오빠들 보고싶대요.. 빨리.. 열심히 해서.. 컴백해야죠.. 네.. 여기 다들 점점이야.. 오.. 태양! 세카 플리즈! 세카 플리즈! 제가 셀카 안 찍은 지 6개월 넘었어요. 왜요? 왜 안 찍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이거 찍으면 시작할 때마다 이제 찍고 저 혼자서 찍지는 못하거든요. 아 몰랐어요? 예전에 되게..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셀카.. 작년 정도였죠.. 요즘 왜 안 찍어요? 이게 약간.. 몰라요.. 제 얼굴 보는게 약간 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Yeah,rane기 cause 앞머리가 꼬였으니까 머리에 그러지 않아 앞머리 그리구요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이게 하나allen지 나 팝아놓은 앞머리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통 그래요 로즈 커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 로즈 딱 컵이bee 엄청 BB 먹 Selon 러코아즈 국가 없는거지 뭐 먹었죠? 로즈 로즈 커피가 뭐죠? 제 말 들을 로즈에요? 로즈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인싸는 못될거야 우린 아무도 몰라 아 다음 떡볶이 만드는 브랜드로 어우 또 떡볶이 만드는 다음은 아니야?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 진짜 떡볶이를 좋아해 왜 이렇게 살 쪄서 못 먹겠어 벌써 여기는 별명을 주셨네 윌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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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양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진짜 알려주시네요 진짜로 네 떡볶이는 못 좋아하죠 떡볶이는 너무 좋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볶이를 수술 부분 뭐랄까 그 전투식량 같은거로 하면 굉장한 칼로리 있는데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왜 꼭 팬 여러분들 떡볶이 아시려나? 있어 류은어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추천해드리기 쉽네 맞아요 막 그런거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근데 고추장이 없어 네 네 아 고추장 카렘 카렘 맛깐 그냥 개인적으로 대구식 떡볶이를 구추맛이 대구식 떡볶이는 뭐가 달라요? 구추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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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매워요 구추맛이 유행 구추맛이 빳 딸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딸기 좋아한다는 소리에도 그 지인들도 이제 딸기만 좋아해요 저도 딸기 좋아하죠 수박도 좋아하는데 고르려면 딸기를 좀 더 좋아한 것 같겠네요 여름에 딸기 먹을 거예요? 수박이랑 딸기 뭐 먹을 건데 일단은 그때는 약간 수박에 이제 수박에 이제 먹죠 아 저는 요즘 천혜향이 그렇게 맛있다고 천혜향? 오렌지 같은 뷰랑인가? 그 약간 요렇게 아 천혜향 비싸잖아 그리고 진짜 맛있던데 깜짝놀 레드향 그 맛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수박 한번 구경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시간대 때 한번 가능하면 저희 음식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열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들이 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배경에서 보여줬어요 수박씨 모자 입는 모자 입는 모자 입니까 나 요즘 밖에 햇빛이 또 안 오면 안 될 거 같아 지스 자체가 이미 미디어 네 오빠들 오늘의 TMI 레드향이 되게 괜찮네요 수영 오빠 믹스테이 어디있나? 수영 오빠 믹스테이 어디있나?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 나올 거 같습니다 나 오늘 이제 4월밖에 안 되는데? 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감탄 스케줄 나봐요 우리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한 3, 4배 스케줄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저희 이제 안 보이는 것 스케줄이 더 많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미 여러분 수영 오빠 이순신 다시 좀 수영 오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하늘에서 떠날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나 처음으로 하던데 이런 말이에요 아 진짜 너무 안 아파요 이 드래그 모른다고 뭐 천사 천사라서 하늘에서 떠날 때 아 지금 얼마나 얼마나 용기 내서 하늘에서 아프셨나 기다리고 싶은데 바라기고 있어 어 기쁘다 그게 뭐야 이거 얼마나 실망하겠어 지금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크가 아이템이에요 너도? 나도 스트라이크 나도 스트라이크가 아이템 아 오늘 스트라이크 뭐 하세요? 어 5룩 5룩 어 2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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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점점 아 맞아요 댓글로 네 암금씩 이런 점도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네 조용한 거 싫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필르마우 필르마우 아 좋아 벨러디노러 뭐 좀 해봐 지금 한국어 댓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보여 하는 말 일단 저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될까 모르겠네요 영키미는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100점이었어요 초등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도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대 시험 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막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동전의식이 막 생기는데 네 뭐 그래서 확 뉘어 모르는 게 있었다고 저는 옛날에 이제 전 옛날에 공부 100점 맞을 때 공부님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서 이제 좀 중학성으로 하나가 머리는 좋은데 라는 말은 되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데 일단 공부를 안해요 네 공부를 안해요 네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들어봤었고 일단 여러분들 좀 점수 몸맞아도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냥 손이 닿는 데까지 네 벚꽃 응원했어요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이 지금 어 저의 그 두 마리 조보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 여행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아 예뻐요 일단은 거기에서 사진 찍죠 벚꽃? 벚꽃 시즌이긴 하네요 아 이제 좀 떨어졌다 근데 지금 거의 벚꽃 하는데 지금 지금 잠실에 땡땡 그 월드에 보보수가 있잖아 네 거기가 엄청 그래 거기다 통제했었다가 지금 한 명도는 그렇구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요 저는 영화를 요즘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 발맛샷 백한바람이요 아니 저는 그 예고편을 예고편을 봤어요 스페이스잼 유튜브야 스페이스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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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마이클 이러던 아 영화 아 영화 좀 보고싶긴 한데 영화를 진짜 한 번 했었거든요 영화를 못 봤어 진짜 뭐 봤지 형 집에 들어가는 바로 자니까 아니 요즘 유튜브로 번호 요약을 해준 게 있구만 맞아요 이성순간이 리뷰 그냥 그게 더 봐도 돼 전 거기서 영화 남는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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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굉장히 안 번정한데 어디서부터 도와 이야기하고 어?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 이유 이 이유의 결말이 보여집니다 아 그 이유가 알려주고 되게 더 좋더라구요 결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있는 거 위주로 봐 맞아요 난 사실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촬영이 좀 짧아서 한 편 다 오는데 딴치다고요 여러분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요즘 뭐하고 있으시려나 아이고 사실 방학 이제 개학하셨죠? 와 개학으로 진작이 좀 지금 격주로 학교를 나왔네 아 그래요 한 주 한 주 있지 한 주가 나왔네 사실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진짜로 네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접종이 많이 좋아가지고 빨리 수고하셔야지 우리 아미너로 보고 아 진짜 여러분들도 생각해 무슨 날들아인가 싶어 응 이제야 좀 현실적으로 피로 와 닿는 거 그렇죠 1년 동안 그냥 에이 설마 에이 좀 나지 근데 이제 좀 우와 모르고 정말 정말 작년 한 요맘때쯤 부터 우리가 코로나와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네 좋은 생각을 해야지 형 뭐요? 리뷰 한번 해놨어요 뭐요? 블루 블루 블루사이드 아아 뭐 사실 뭐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좀 길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기에서 짧게라도 블루는 어떤 곡이나 블루 블루사이드 네 아 뭐 그냥 그냥 과거에 저는 그냥 뭐 한번쯤은 돌이켜보고 회상을 해보고 네 향도 가득한 곡이긴 하죠 사실 뭐 왕국 형태가 아니었는데 난 좀 좀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왕국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형님 같은 거랑 저번씩 도전해보시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형이 어떤가요? 와 우리 B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희도 나아 좋다는 거 아 그니깐요 제가 하.. 필드 잡을 때 한 번 다 해놨어요 그렇다니까 한 번 할 때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써놔야 돼 벌써 두 가지 댓글이 되게 두 편하네 심거 오빠 이빨 보여주세요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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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 댓글이 하하하하 내가 볼 때는 좀 번역을 하시지 않았나 네 무슨 아 저희 지금 아내는 천만명 볼까요? 아이고 우리 지금 라이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거의 지난달가 한 시간 더 될까? 아 그래요? 3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 일곱시다, 그래서 다음날에 있어서 네, 딱 한 분 있다, 일곱시에 딱 마무리 지시라고 네 하여튼, 이게 우리 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늘어난거지? 그쵸 한 시간 동안에 4천만 명이 된다는 거네 네, 저번에 나 개인으로 했을 때 네, 한 400만 명 맞아, 진짜 많은 팬들이 진짜 보시더라고요, 라이브를 네 좀 자주자주 찾아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찾아오는 것도 좋은데 아니, 이 천만 명의 서버를 이게 더 서버를 버틸면 보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컴백브라이터 하고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행총을 많이 섞어서 그쵸, 그쵸 천만 명은 못 찍고 보통 이제 스트리밍하는 이제 뭐, 너측브라든지 뭐, 트, 땡, 치 라든지 그런 때는 이 천만 명에 이게 안가오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넙치구에서 우리 한 십만 명들까지 사주고 그랬잖아 맞아요, 진짜로 좋은 시스템이다, 여러분들 자제 찾아오도록 할 괜찮냐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찾아냐봐요 이게 아직 끝과에서 끝과에서 좀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이제 찜찜투세요 근데 아직 통증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는데 우리 한번 보라색하거나 한번 채워볼까요? 야, 근데 사실 이 보라색하, 보라색하 보라색하 진짜 참 태연이가 환버리지면 이게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태연이가 약간 좀, 그 보라색을 받아야 돼요 V is for four, heart 이렇게 돼서는 이제부터 무언가를 만날 때 다행히 해주세요 아 진짜 이 보라의 상대가 나왔던 거에요? 제가 먼저 BTS로 등록을 해봤는데 나옵니다 퍼플 헐 아 나오네요 네 피디 인사 드려봅시다 네 네 뭐 사실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온 게 크고요 앞으로도 아미분들이랑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던 거 같아요 네 좀 가져오시죠? 솔직히 이거는 주간해요 아미분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코르기 중이죠 네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도 어떤 멤버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하고 다음에는 뭐 여유롭게 투어를 해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V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 수업 괜찮은데 V 수업? 아 이게 아까 아미분이 한 번씩 아 그래요? V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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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야 근데 우리가 못 봐야 되잖아 어 안녕 아미 하트윈 캐럿 앤흰 띠 띠 하트윈 띠 띠 띠 띠 앤 얘들 띠 네가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